4차 산업혁명 시대, 기술 발전이 이끌어낼 미래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고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. 도전적인 혁신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, 개발된 기술을 쉽게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과 실패를 귀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,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라는 힘입니다.